10편은 오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150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10편 90편입니다 왜냐하면 10편 90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시이기 때문입니다 10편 90편은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아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120년을 살아온 모세의 인생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예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는 예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아이가 한순간에 예굽의 왕자가 된 거죠 하지만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예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그만 예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두로의 양떼를 치면서 천민으로 살았습니다 한순간 예굽의 왕자가 여러분 양떼를 치는 천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의 기간 40년이 찼을 때에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다음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들여보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꿈에도 그리던 가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용히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모세는요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편의 영화와 같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은 정확하게 40년, 40년, 40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실력을 쌓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40년 그리고 마침내 지도자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20년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살아온 모세를 통하여 인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개수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개수한다는 말은 이건 세어본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카운트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개수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101번 나온대요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의 숫자를 파악하고자 할 때에 이 개수한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쳐달라고 말하죠 여기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말은요 철저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인생의 날 개수함을 가르쳐달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왜 인생의 날을 개수하라고 말을 한 거면 인생의 날을 개수하는 자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고 할 때에 이 얻게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요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 적용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날을 개수하여 어때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말은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달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 내 인생의 날을 개수해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남은 날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어떤 사람과 원수를 맺었다면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이 많지 않은데 내가 굳이 원수를 맺으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이전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인생의 날을 개수하여 인생의 남은 날들이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아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길지 않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전보다도 없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닌 아주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보면 12장에 보게 되면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계속되는 풍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기존의 곡관을 흘고 또 더 큰 곡관을 지을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곡관에 쌓아두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지 아세요? 소유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안이 재물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것을 모아놓고 부자가 되면 마음이 평안할 줄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남은 날을 개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평생을 계속 부자로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리석은 이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 밤에 부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집안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개수하지 않고 평생을 부자로 살 것처럼 생각하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내 자신이 평생 부자로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평안할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고 지금 내가 잘나가니까 평생을 건강하게 잘 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우둔한 마음을 가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자 그러면 누가 인생의 나를 개수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무나 인생의 나를 개수하며 살지 않아요 인생의 나를 개수하며 사는 자는요 올분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죠 사라지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나 길게 느껴지지만 그 천년이왕은 천년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순간 한 경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름이니 베드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싱싱하던 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름답게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그렇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던 우리의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고 새하여집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변하고 떨어지고 맙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절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아주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 아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어때요? 평생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이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의 속도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10대 때는요 10km로 간대요 20대는 20km, 50대는요 50km로 80이 되면 80km로 날아간대요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죠 자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인생의 나를 개수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지금처럼 건강하게 부자로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나를 개수하지 않아요 자신의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인생의 나를 개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 인생의 나를 개수합니까? 자신의 죽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때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없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쓰러 가신 나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12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모세는 정말 홍수처럼 이 땅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을 목도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는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 호족거리다가 그 물속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해하면서 다 죽었잖아요 요호수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죽음의 현장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루에 2만 3천명이 연병으로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세는요 그 120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18만 명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18명의 사람들 속에 우리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그 18만 명의 사람들 속에 함유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죽음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죽음과 나와의 거리는 뭐예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만 내디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인생의 날들을 개수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의 죽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큼 죽음의 종착력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하루가 짧아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가 길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자가 인생의 날들을 개수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날을 개수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생의 날을 개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날을 개수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이 하나예요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하여 흘러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을 말해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해가 뜨고 지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자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수평적인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개념 가운데는 여러분, 크로노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이 개입된 주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소는요 인간의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짧은 시간을 3년의 공생을 사셨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에 따라서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귀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카이로스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이라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삶에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이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을 말하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게 되면 카이로스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기회를 말하는 카이로스의 모습은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죠 그리고 뒷머리는요 완전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와 그리고 또 발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앞에 머리는 무성하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나가버리면 내가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완전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속히 날아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카이로스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게 되면 그 기회를 다시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같이 추운 날 우리 주차위원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차위원으로 삼길 수 있는 것 항상 삼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삼기는 것 소그룹의 리더로서, 콰이어로서 여러분 각 분야에서 업댕 교회를 삼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요 내게 항상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추운 날에 여러분 주차위원으로 삼기고 싶어도 내 몸이 병들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소그룹의 리더로서 여러분 그 소그룹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자와 또 순장으로 삼기는 것도 교사로 삼기는 것도 여러분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운 날에 정말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출발할 때 갈등이 했을까요? 오늘은 추우니까 집에서 드릴까? 갈까? 말까? 한번 망설이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가정예배 항상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내 몸이 병든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들과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어느 날 내 순간에 여러분 내 자녀들과 이별을 고여야 될 때가 있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과도 헤어자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아무리 부모를 그리워하고 효도를 하고 싶어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한번 개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오늘이 12월 18일이니까 13일만 지나면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 인생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는 삼하 port elen sowas 롤도 아내를 아내 mehr 아냐 예 아 bully 아